시청역 교통사고 이틀째인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망한 직원 2명의 빈소를 찾았습니다.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볼 수 없는 우리 직원들의 빈소에 가서 조금 전 마지막 배웅을 하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오 시장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구호금과 장례비에 더해서 시민안전보험 등 모든 지원을 챙기고 도로와 지하철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